LA 지역의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LA 동부지역 월넛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하시앤더와 다이아몬드바 등 LA 동부한인 밀집지역인데요. 당초 한인으로 알려졌다가 다른 아시안으로 말이 바뀌는 등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SNS에 돌아다니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입니다. 월넛 거주 65세 한인 여성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 후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 여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LA 카운티 코로나19 첫 번째 사망자가 한인 여성이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또 숨진 여성이 월넛지역에서 한인 운영 식당 등을 방문해 걱정된다는 우려의 말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포한 한인 단체측과 전화 인터뷰한 결과 관련 내용은 유포한 것이 아니라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코로나19 관련 최신 정보에 의하면 LA 카운티 첫 번째 사망자는 푸모나 밸리 병원에서 숨졌고 환자의 가족을 격리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숨진 여성은 월넛지역을 외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NS에선 한인 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보건국 내용은 한인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SNS 내용에는 당시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이 격리 조치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 결과 당시 출동한 소방관 5명과 경찰관 3명은 격리 조치된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포한 한인 단체 측은 인종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자신들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걸 업데이트 계속하고 있는 중에 앞에서만 나가야 된 거죠. 바깥으로. 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한편 LA 총영사관 조사 결과 한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가짜뉴스로 한인 사회가 고통받고 있지만 최근 퍼진 SNS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한인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